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 아까 잠깐 음식료 주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음식료 주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재료 급등을 판가에 전갈시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실적이 좀 좋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음식료 업종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원재료가 상승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국물가 중심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제품 가격이 높아져요.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에그플레이션이 강화된다 그러면 제품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런 원재료가 하락한다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또 기존에 올렸던 가격들이기 때문에 실적들이 더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나오게 되면 지금 음식료 업종을 바라봤을 때는 카드를 둘 다 갖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 하나 대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최근에 추세가 안정적인 상승세로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대상하게 되면 청정원이나 조미료 장류 이쪽이죠 그와 함께 또 종갓집 같은 경우는 김치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데 김치 관련된 종갓집 브랜드는 미국에서 지금 투자가 진행되면서 직접적으로 미국에 공급하겠다는 입장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또 하나 HMR 같은 경우도 식품업체들이 다들 진출했죠 이런 변화까지 봤었을 때 앞으로 K푸드가 확산되면서 수출에 대해서도 하나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관점들도 하나의 영역 확장으로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와 함께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530억 약 12%는 살짝 줄었는데 올해는 한 1680억 대로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8천억 정도라고 했을 때 PR 기준으로 한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저평가고요 PBR도 0.68배 여전히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수준이고요 게다가 배당이 3.5%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충분히 염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약간 2만 3천 5백 원대 정도쯤에서는 비중을 늘려가면서 목표가 일자로는 2만 7천 원대 손절가는 2만 1천 5백 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주 중에서 오늘 대상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7천 원 소절가 2만 1천 5백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임 소장님 최근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조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일 미국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지금 40년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CPI 같은 경우는 8.5% 그 다음에 근본 CPI 같은 경우도 지금 6.5%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아마 이런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마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남부 중공국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달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왔고요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스텝을 지금 밟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 연중 같은 경우도 5월 FOMC 회의에서 빅스텝 0.5%포인트 이상 올릴 것이다 라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는 있긴 하지만 당장 잡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인플레이션은 아마 올 하반기까지는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금융통화위원회 이번 주 목요일날 개최될 예정인데요 일단 지금 한은에서도 이번에 아마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5월달 FOMC 회의와 5월달 금융통화위원회 간의 격차가 한 3주 정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에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4월에 소폭 올리고 그 다음에 5월달에 봐서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가 좀 더 유대역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해서 가장 투여를 받는 업종이 금융 관련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관련 업종은 올해 내내 아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으로 기업은행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기업은행 작년에도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올해 아마 1분기 지금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순이자 마진이 계속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수익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1분기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으로 인해서 영업수익이 2조 4천억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18%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8,557억으로 10% 이상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코로나 피해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대출 관련돼서 혹시 부실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섞여 있었다는 게 사실인데요 최근 중기부나 정부 입장에서 지금 코로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 만기와 상환 유해 정책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대출이 연장이 된다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부실 관련된 부분도 그만큼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부실 관련된 채권 규모가 줄어든다고 하게 되면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단기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또 미국의 스타트업 보육회사인 500 스타트업사 창업 기업 투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관련돼서 그냥 스타트업에 관련된 투자도 좀 더 확대된다고 하게 되면 미래 성장 동력으로도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조금 옆으로 계속 횡보를 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지금 1만 원에서 1만 1,600원 사이에 박스권 횡보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단을 돌파한다고 하게 되면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따라서 지금 1만 1천 원대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1만 3천 원 손자로는 1만 5백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금융주 그 중에서 기업은행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만 3천 원 서절가 1만 5백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